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들로 하여금 세계를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타국의 유학은 젊은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를 배우게 하며 더욱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게 합니다. 더불어 학생 개인의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나야가라 천주교 학교 재단은 당신들의 자녀들을 이곳 캐나다에서 아주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나야가라 천주교 학교에 대한 21,000 학생들과 8 중학교 학교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건강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 대한 고정에?, 이곳 나야가라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야가라 폭포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가 살아 숨쉬는 행동력 있는 곳으로 수백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모래사장과 좋은 산책길들, 그리고 훌륭한 가수원들이 이 지역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Niagara Catholic is a publicly funded Board of Education. Our focus is to prepare students for the next stage of their lives. Our teachers are committed to providing excellence in education and encourage students to achieve their personal best in all they do. In addition to focusing on academic excellence, our staff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reating a caring atmosphere, creating future leaders who are compassionate, who respect differences, and are stewards of the environment.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영어를 구사하는 현지 캐네디언 집에서 살게 될 것이며, 그들의 도움을 받아 영어를 빨리 배울 뿐만 아니라 캐나다 문화와 풍습도 곧 터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천하는 홈스테이 가정들은 수차례에 걸쳐 잘 점검된 사람들이며, 타국인 학생들을 매우 사랑하는 가정들로만 뽑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고 자녀들을 저희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우리에게 믿고 맡기기를 바라며, 저희 나이가라 천주교 학교에서 훌륭한 세계 지도자로 잘 양성하게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 주소를 찾아서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클릭해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